너도 진짜 사랑한다. 저 혼자 쓰려고 욕심쟁이 후훗. Cheers! 저는 처음에 가격보고 정말 소스라지게 놀랐어요. 꽤 효과 좋아요. 제일 사랑했니?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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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너무 예쁘게 잘 사용하고 너무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있는 라이프스타일 아이템부터 자취생들이라면 집에서 하나쯤 있으면 너무 감성 넘치는 그런 인테리어 소품부터 신의 안정을 도와주는 힐링템부터 그다음에 선물하기 좋은 그런 아이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쉽겠지만 제가 이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고 오랫동안 많이 사용했다는 거를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건 바로 크로우 개년 식기들인데 제가 이번에 크로우 개년 식기들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크로우 개년 언박싱 귀여워. 이것도 예쁘네. 빈블루 취죠.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크로우 개년을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굿 사이트를 제가 찾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산 크로우 개년 식기만 10만 원어치 정도를 샀거든요. 원래 사실 정가에 살려면 크로우 개년도 좀 저렴한 식기들은 아니고 좀 가격을 하기 때문에 몇 가지 고르다 보면 사실 그냥 10만 원은 훌쩍 넘는 그런 내가 사고 싶은 걸 사다 보면 뭐 10만 원, 20만 원 쭉쭉 간다 뭐 이런 세트인데 이 사이트에서 제가 진짜 광명을 찾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좀 과소비를 유발하는 그런 좋은 사이트이긴 한데 어쨌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사이트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지만 한 개씩을 안 팔아요. 묶음들이씩 팔아서 제가 봤을 땐 싸게 팔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개짜리가 있으면 다 한 네 명을 모으든지 두 명을 모아서 야 너랑 나랑 이거 같이 할래? 돈 반띵해서 두 개씩 나눠서 갖자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실 수가 있어서 그렇게 사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이거 이 그레이톤의 마블에 또 네 개 묶음들이로 들어있어서 저는 근데 이걸 네 개 다 쓰려고 저 혼자 쓰려고 욕심쟁이 집에 자취를 하고 나서 친구들을 많이 초대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많이 초대했을 때 이제 앞접시 어떤 맛있는 음식도 예쁜 접시에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다. 그냥 인스턴트 음식이든 뭐 그냥 간단하게 한 음식도 예쁜 접시에 차려먹으면 정말 나 자신을 굉장히 아껴주는 마음이 들고 그냥 정말 나 잘 사는 느낌이 들거든요. 초대받은 친구들이 그런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예쁘게 차려줬구나 기분 좋구나 하는 마음을 느끼게 하고 싶어서 식기 하나도 제대로 된 식기로 대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앞접시 용도로 제가 이렇게 4종을 샀고 딱 좋다. 앞접시로 쓰기 정말 딱이다. 한 사람당 하나씩 소스 보일로 여기다가 뭐 케찹을 담아준다거나 폐간장을 해준다거나 초고추장을 담아준다거나 그런 느낌으로 이제 소스 보일 4종을 이렇게 구매했고요. 너무 만족스럽게 제가 초대할 때마다 친구들 여기다가 주고 있어요. 요즘에 요것도 이렇게 세트로 요거는 그냥 기본 마블이 아니고 좀 색깔이 섞여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마블이에요. 그래서 요거 텀블러 하나, 요거 이제 배접 하나 요렇게 요 네이비 마블의 텀블러를 진짜 사고 싶었는데 요것도 4종으로 구매를 했어요, 여러분. 제 별명도 민블루잖아요, 여러분. 블루를 놓칠 수가 없어서 요 블루색 머그를 샀거든요. 근데 요거를 보니까 저는 이 머그가 원래 한 사이즈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큰 사이즈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비교해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얘가 훨씬 크죠? 그래서 얘가 훨씬 용량이 많이 들어가요. 머그치고 굉장히 커가지고요. 여기다가 사실 요거트 부어서 먹어도 예쁠 것 같아요. 신혼부부 집들이 선물로 요것도 굉장히 추천해요. 그 사이트에서 사가시는 걸 너무 추천하고 아니면 뭐 친구가 정말 이런 식기 좋아한다 하면 생일선물이나 뭐 그런 선물로 너무 주셔도 너무너무 좋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로 소개할 아이템은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룸투어 영상 찍을 때도 지나가듯이 이거 되게 잘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제품 중 하나인데 요거는 여러분 바로 해트라스의 텍스타일 퍼퓸 바로 섬유 향수예요, 여러분. 텍스타일 퍼퓸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요. 침구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사실 세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일 잠을 자잖아. 자주자주 빨아주자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또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요거는 그냥 섬유 향수이기 때문에 칙칙 뿌려주는 거예요. 단순히 향기만 올라오는 그런 섬유 향수가 아니라 99.9% 유해세균을 없애준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여러분. 뭔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추천하고 싶은 포인트 두 번째. 이렇게 저희가 뿌리는 향수로 나온 게 아니고 섬유 향수잖아요. 근데 오드 뚜얼레급의 그런 지속력을 가지거든요. 지금 최대 6시간 정도 지속을 가진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체감하기로는 6시간 더 가요.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도 이불에서 은은하게 그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야.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포인트 갈게요. 바로 향기입니다. 제가 선택한 향기는 호텔 우드. 더현대 서울 같은 그런 굉장히 큰 쇼핑몰. 엄청나게 비싼 스피커를 파는 그런 층이 있어요. 그런 팝업 스토어를 열었어요. 모든 벽면도 다 우드로 되어 있는 거야. 완전 따뜻한 우드. 중후하게 이제 길게 우드. 우드 톤으로 탁자가 있는데 거기 이제 이 제품이 딱 놓여져 있고 그 스피커를 체험해 보는 이런 사람들이 막 있는 거야. 근데 딱 그런 데서 나는 그런 향기가 나요. 고급스럽고 뭔가 좀 중후하고 좀 무게감이 묵직한 느낌의 그런 향이거든요. 그래서 우디, 머스크, 중성적인 향 좋아하신다? 그러면 바로 러브하는 그런 향입니다. 가격이 너무 괜찮아요. 정말 저는 처음에 가격 보고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가격이 너무 합리적이야. 왜 코트 같은 거나 패딩 같은 거 세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냄새 같은 거 뱉을 때 요런 거 뿌려 두세요 여러분. 강추강추, 대강추 바로 세 번째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로파서울이라는 그런 브랜드인데 거기가 너무 가보고 싶어서 갔는데 예쁜 게 너무 즐비한 거야. 제일 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못 샀단 말이에요. 집들이를 한다고 해가지고 초대를 해서 웬일이네. 전날 방문했던 그 로파서울의 제품들을 사온 거야 선물로 여러분. 제가 일단 처음에 너무너무 놀랐고 디자인도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쁘지만요. 빵실 빵실해요. 발을 넣었을 때 얘가 정말 포근하게 발을 감싸줘요. 쿠셔닝이 안 좋은 슬리퍼는 몇 번 신다 보면 이 바닥이 얇디 얇은 종이짝처럼 말라 베트러지는 그런 슈즈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랑 다르고요. 얘는 정말 쿠셔닝이 빵빵. 정말 통통해요 얘가. 소재 자체가 일단 벨벳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따스한 소재. 일단 감촉도 좋은데 예뻐서 미쳤다스트의 룸슈즈입니다 여러분. 치얼스. 치얼스. 소주잔보다 살짝 더 들어가는 느낌의 잔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좀 넓이가 좀 넓어가지고 소주를 넣으면은 그냥 기본 소주잔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느낌의 잔이에요. 여러분 이 잔도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소맥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맥을 탈 때도 그냥 기본 그런 글라스 소주잔이 아니라 여기다가 소주를 타서 맥주를 타면 얼마나 맛있겠냐 이 말이야 여러분. 친구들도 그 용도로 샀대요. 너무 진짜 센스 있는 선물이다. 진짜 너무 고맙다고. 제가 그날 거의 돌고래의 웃음소리로 저희 집 창문을 뚫고 나갔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 또 말하고 싶은데 진짜 너무너무 고맙다 얘들아. 너무너무 행복한 선물이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큰 와인잔도 있는 것 같고요. 작은 와인잔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작은 게 오히려 더 예쁜 것 같아요. 이 화분과 그 다음에 이 식물. 이 2종이거든요. 29cm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29cm에 가면 정말 예쁜 아이템들이 질비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찾았던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 바로 썬데이 플래닛 47. 식물에 관련된 것만 파는 브랜드예요. 요즘 제가 가장 눈여겨보고 정말 사랑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 이 썬데이 플래닛 47의 이 화분을 들고 왔고요. 이 화분은 여러분 플라스틱 화분이에요. 이런 토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토분들도 물론 좋지만 저는 플라스틱 화분을 좀 선호하는 게 가끔 이런 토분을 잘못 쓰면 곰팡이가 좀 쓴다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식물을 엄청나게 잘 키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도 이제 막 키워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플라스틱 화분이 좀 더 키우기가 편안한 것 같아요. 관리하기가. 디자인적으로 너무 완벽하지 않아요? 블랙의 심플한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이런 로고만 딱 박혀있는 이 브랜딩. 군더더기 없는 그냥 심플한 그런 팟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남겨놓고 싶어서 이것도 떼지 않았어요. 머니어와서 제가 소개시켜드릴 바로 추천 아이템은 바로 이 나비란이라는 이 식물입니다 여러분. 두번째치입니다. 좋았어 아비란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뭔가 머털도사 같은 거예요 삐죽삐죽 나와가지고 뭔가 하나의 그냥 생명체 같아 너무 너무 사랑하는 느낌으로 봤나요? 너무 뿌듯하게 봤나요? 조금 이상하게 보이나요?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난 아시죠 난? 부동산에서 아저씨들이 난 키우시잖아요 그 난이에요 난 그래서 얘가 이렇게 쭉 뻗는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자랄 거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친구다 이 나비란이란 친구로 앞으로의 미래가 더 창창하고 정말 예쁘게 자랄지어다 라는 느낌으로 이 친구 한번 소개시켜드렸어요 왜 애완식물이라고 하는지 알 거 같아요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 아껴주고 싶고요 얘가 막 어디 아플까 봐 걱정되고요 내가 얘만 사랑하지 않아 너도 진짜 사랑한다 다음 친구들은 바로 페페 페페 귀여워 페페 너무 귀여워 아 진짜 행복하다 진짜 개 행복하다 필리아 페페 필리아 페페 펠리아 페페 이렇게 동글동글한 잎이 매력적이에요 그 딸 아들 자식 자랑하는 그런 팔불출 엄마 같이 얘기하는데 너무 귀여운 거 같아요 아니 이 이파리 자체에 생긴 모양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근데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식물을 잘 키우지 못했어요 제가 옛날에 진짜 큰 여인초도 있었고 엄청 뚱뚱한 몬스테라도 있었는데 다 죽었거든요 걔네가 아직도 생각하면 마음 한쪽이 실인데 아 걔네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도 저 나름의 경험이 생긴 거 같아요 풍물을 키우는 노하우 하나는 뭐냐면 너무 사랑을 주지 말자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애들한테 관심을 쏟다 보면은 오히려 시름시름 알아요 굉장히 시크하고 무관심하게 이제 귀엽고 막 더 보고 싶고 막 더 물 주고 싶어도 참아야 돼 막 보면 안 돼 오히려 막 아니야 됐어 약간 이렇게 무관심하게 물을 진짜 죽기 직접까지 주면 안 돼요 물을 진짜 아우 얘네 너무 안 좋나? 이랬을 때 줘야? 그게 바로 저의 노하우거든요 사실 대형 식물은 굉장히 비싸요 근데 소형 식물들은 시작하기에 가격도 너무 합리적이거든요 얘 3천 얼마였고요 여러분 이 나비랑도 4천 얼마였어요 여러분 시작하기에 부담이 없고 만약에 죽어도 조금 마음이 조금은 대형 식물 죽은 것보다 마음이 덜 아프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귀여운 저희 객식구들 한번 추천드렸어요 스티커입니다 소소하면서 뭔가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아이템들 중에 저는 스티커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내가 쓰는 생활용품 중에 아 이거는 기능은 참 좋은데 뭔가 이 패키징이 참 아쉬워 이럴 때 예쁜 스티커들이 있으면 그걸 붙여주면 굉장히 분위기를 상쇄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키마상 스티커예요 그 일본에서 좀 굉장히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 작가 분이신데 한국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옛날에 뉴발란스랑 콜라보도 하고 굉장히 여러 브랜드랑 콜라보를 많이 진행하는 그런 일러스트레이터 시거든요 케이스도 매번 바꾸기 좀 지겨울 때도 있고 케이스도 뭐 한두 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투명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껴주면 분위기가 한번 확 다른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흰색 화이트 아이폰에 딱 너무 어울리는 스티커라 이렇게 꽂아두고 있어요 물론 후쿠오빠에서 사왔지만 29cm에도 입점이 되어 있고요 이런 지폐는 없지만 우리도 왠지 상상 속에서 이런 지폐가 있었으면 생각하는 재치, 유쾌함 이거는 그냥 쿠팡에서 산 물티슈예요 근데 이게 나와있는 게 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함에 놓고 써요 이런 함 같은 것도 굉장히 싸요 여기다가도 이 희마상에 이 스마일 스티커를 붙여서 웃을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물티슈라도 쓸 때 이 스마일이라도 보고 좀 웃어라 라는 느낌으로 물티슈 함에 한번 붙여봤는데 효과는 대만점 여러분 웃을 일이 한번 더 생깁니다 꽤 효과 좋아요 자, 다음 아이템은요 바로바로 룩 체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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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렇게 이종을 샀는데 무거 하나 들어 있어 무거 하나 들어 있어 범케 너무 예뻐 이거 너무 예뻐 또 뭔가 좀 팔 수가 없을 때 흠 동귀동균 조금 팔 수가 없을 때 자글자글한 블루색 스트라이프 아이보리 블랙 스트라이프 이렇게 두 장을 구매했는데 수건 치고 좀 비싼 가격이에요 왜냐면 이 수건이 사실 정말 작거든요 딱 이만해요 그냥 정사각형으로 이만한데 이게 17,000원이면 사실 굉장히 비싼 수건 중에 하나죠 그냥 예뻐서 샀어요 구매를 하는 데는 어떤 그런 큰 그런 원대한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아요 욕실 앞에 발 매트를 깔기는 조금 공간이 너무 차지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수건을 깔아놨었는데 그냥 뭔가 밋밋한 회색 수건 깔아놓으니까 좀 별로인 것 같아서 이런 발 수건을 예쁜 걸 사야겠다 하고 마침 이 수건이 너무 예쁘니까 발 수건으로 써야지 하고 분명히 저는 센치까지 재고 샀거든요 30x30? 괜찮은데? 발 닦히긴 괜찮지 했는데? 왠걸 얘를 이제 반을 접어서 놨는데 너무 쬐끔하잖아 230 이상은 못 닦아요 발을 키친클로스로 나온 제품이더라고요 핸드타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이즈를 잘 체크하고 사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는 사이즈를 실패했기 때문에 그냥 저기 부엌에다가 걸어놓긴 했어요 얘는 그냥 DP용으로 주방 들어갈 때 기쁜 마음으로 뭔가 제 귀엽다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게 부드럽고요 물기를 굉장히 잘 흡수하고 너무 얇지도 너무 두껍지도 않은 그냥 딱 적당한 도톰한 그런 느낌의 타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좀 큰 거 더 사고 싶어요 근데 사실 크기가 더 커지면 더 비싸지겠죠 뭐 또 너무 식집사로서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뭔가 제 머릿속에 온통 인테리어, 플랜테리어, 식물, 자취 기념 선물로 받은 건데 아까 제가 화분 보여드린 브랜드 있죠? 바로 썬데이 플래닛 47에 이 영양제와 멀티 플랜트 미스트라는 이 미스트 식물을 키우고 싶은데 나 잘 못 키운다 식물이 좀 시들시들하다 이러신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레이니 샤워라는 거는 이름이 딱 들으시면 아시겠죠? 레이니 빗물 식물한테는 빗물이 정말 좋은 영양제거든요 그래서 그 빗물의 영양소를 같은 성분을 공축한 그런 영양제를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1회 펌핑하면 이 정도가 나와요 이거를 이제 물통에다가 쫙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좀 흔들어가지고 섞어가지고 물을 줬거든요 정말 그 푸릇함이 다르고 살짝 애들이 좀 생기가 있어진 느낌? 살아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번 뿌려줄게요 이렇게 잎사귀에 이렇게 뿌려주는 그냥 멀티 미스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굴에 미스트 뿌리잖아요 우리도 식물들도 건조할 수 있다 식물들이 이걸 뿌려주면 도파리에서 좀 윤기가 살아나면서 미관적으로도 좀 효과를 주는 그런 미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취를 하면서 소소하게 제 마음에 심장을 때리는 그런 이제 라이프 스타일 아이템들로 이렇게 한번 추려봤는데 어떻게 봐주셨을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떠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서 저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황금 같은 시간을 내주셔서 제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데이제이제이 새로운데 이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